네 안녕하세요 너치의 핫스스톤입니다 음 제가 아까 요그 뽕빨 덱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왔는데요 요그 뽕빨 덱에 요그가 없네? 하하하하 젠장 이런 귀여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쿠 맙소사 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김에 빛 덱을 좀 다시 잡아줘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리노까지 넣어 가지고 리노 요그 응 리노 요그 괜찮죠 그럼 하나씩만 넣어야지 하나씩만 그 다음에 그럼 뭘 넣어야 되냐 아까 해보니깐 하순이 좀 적더라구요 좀 맵을 어느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하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순 일단은 마법사인데 지룡도 필요할 것 같구요 뭐 대신 넣지? 음 신폭 빼면 될라나? 어? 뭐 뺀거야? 뭐 뺀거야? 아 그냥 넣었나요? 아직 그 좀 공간 있으니까 이게 수습생 같은 거 아 수습생 수습생 있죠 수습생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좀 주문 보너스라던가 있는거 아 일곱 주문사수가 있나? 주문사수가 있나? 그리고 요그 서론을 넣어야죠 씨 좋아요 요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왜 주문이라고 적힌 것 중에 마법사 거가 음 에테리얼 창조술사 오코인가요? 마법사건가? 아닌데? 없는건가? 없나요? 이동의 악재사 이거 재밌어 보이네 일단은 그러면 에 리노? 그렇죠 리노를 넣어야죠 리노잭슨 잘net찜 기념 메문를 물로 대ンタ vendo 그 다음에 넣을게 일단 마법사 카드 중에서 어 에테리얼 비전술사 그 다음에 5개 남았죠 키리토 마법사 꺄 아 omas 지룡 들어갔고 화냉 벙제 하나 있고 으 owl 넣고 볼까요 널 원한 게 중발시키기 얼굴 없는 소환사 화염청 마지막 하나 남았죠 괜찮은 거 주문 공격력이나 저 파멸 있죠? 있죠 음 음 음 됐습니다 요그 뽕빨 다시 완성 이거야 덱자한테 시간 좀 걸렸죠 5분 자 요그 뽕빨입니다 이번엔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요그가 요그덱에 들어갔거든요 하하 근데 조금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잡혔습니다 상대는 적절한 상대 상대 아 제이나 밀어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성공 가져왔고요 화염장 거울장 끼도 마블장 이렇게 들고 갈까요? 민호가 핸들에 잡혀? 몰라 몰라 다음 단 일단 근데 하스라는 사람들은 이거를 턴 선종한다고 그러나요? 전 다음 턴이라 그랬죠? 문병을 하도 많이 해서 요거면 충분하겠죠? 마법을 만들어볼까요? 마법을 만들어볼까요? 마법을 만들어볼까요? 언젠가 당신처럼 보고싶어요 언젠가 당신... 어? 하나 둘 안 돼! 아이고 두 사람 하나 둘 하나 둘 거울 거울장 일단 때려보고 데리고 보죠 어? 아무것도 없네? 뭐죠? 불기둥만 놔봐. 니들아 죽었어. 불기둥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봐. 아파라. 하늘빛 비룡. 거울상! 좋아요.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 어라? 하나. 둘. 셋. 와우. 하지만 여기서 홀보 같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될 것 같다. 어 없어. 남 내 명치를 지킨다! 아하! 좋아요.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여기서 물정이 떠버리면 자 주문사수 나가시고 이게 떴네 당연히 얘는 물정 로고를 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교한 희생을 딱 깔아주시면 얘가 쾌악으로 아파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불기둥으로 체력이 4가 된 이 녀석을 조지는 거죠 그렇겠죠 설마 여기다 주문을 쳐박진 않을 거니까 완벽한 계산에 맞아떨어질 겁니다 물정 로 주문사수를 치고 비밀이 발동됩니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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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어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이씨 찌장 괜찮아요 저한테 리노가 있습니다 리노가 있어요 펴펴 저를 계속 걸려봤자 소용이 없죠 이게 더 마법사 어라 오 쉣 이러다 다음 퇴 죽게 생겼어요 리노 나가야겠는데 우린 부자가 될거야 이놈아 리노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거다 이놈아 열아홉 장 남았죠 여길 납시대에 맞쥬 이놈아 그 괜찮아요 불장 떴구요 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잡아봅시다 잡고 잡고 잡을게요 좋아요 18장 상대는 16장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들어오구요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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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상황 잠깐 나왔는데 음 헛 눈보라 같은거 나오면 참 좋았을텐데 그저 아쉽죠 자 약 만들구요 가자 하나 둘 셋 제 남은 체력은 13 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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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할꺼 없지 아있네 있네 아이고 아잉구가 들어온다 아잉구 안 돼 밥솟아 아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단판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